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 11월 모의고사 37번 순서추론입니다.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 위에까지는 어렵지 않게 해석되는데요. 중간 이유가 좀 어려우니까 아랫부분부터는 제가 배경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렵지 않은 내용부터는 빨리 한번 구분 독해를 하시죠. 윤리적이며 도덕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문화마다 다르죠. 어떤 문화에서는 어른을 보면 무조건 공경하면서 고개를 숙여서 인사해야 한다고 어떤 동네에서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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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you, you, you 이렇게 얘기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문화상대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다 똑같이 유효하고 어떠한 시스템도 떠와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문화상대주의적인 것의 기초는 It's the notion that 대절이라는 개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 대절이라는 개념은 쭉 적혀있는 동격의 대신 거죠. 너무 시커멓네요. 색깔을 좀 더 밝게 해보면서 잘 보일 듯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어떠한 진정한 good과 evil, 선과 악의 기준들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쟤들은 저런 행동을 하지? 쟤들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선과 악의 개념이란 게 상황에 따라 다르고 문화에 따라 다른데 왜 우리의 문화를 갖고 저 사람들을 욕하는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Judging whether something is right or wrong. 문장 동사는 ease. 비동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Judging이라는 3위칭 단수의 동명사가 이끄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based on 이 되니까요. 무언가가 옳은가 틀린가에 대해서 판단하기로 해석되는 거죠. 그것은 개인이 있는 개인의 개별적 사회의 믿음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것들에 달려있는 것이고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의견도 affected by individuals 그 사람의 문화적인 관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전환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러나 이 문화적인 상대주의에는 Inherit 기본으로 갖고 있는 Logical Inconsistency 논리적인 불일관성 불일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요. Accept the idea 대절이라는 생각을 하면 받아들였다 칩시다. 동격이 되시니까 이만큼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 이제부터 옳고 그른 것을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한다면 There is no way to 처음부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이 옳고 그르고 옳고 그름의 그런 개념이 없는데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뭐가 그른데요. 그런데 어떤 걸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요. 사람을 죽이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다면서요. 저 사람들은 내전 중이에요. 싸워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가요? 정말요? 혹은 이 동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그런데 원래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당신을 잡아먹을 거예요. 그거 인정할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기본으로 내재적인 불일치성 처음부터 옳다 그르다를 판단해야 아 쟤네 옳고 그른 것은 우리랑 신경 안 써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To deal with this inconsistency 이러한 불일치성을 다루기 위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전용법으로 이렇게 갑니다. 문화상대주의는 Create tolerance 다루기 위해서 관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죠. 관용 원래 참다라는 뜻이죠. tolerate 참다라는 동서에서 나온 명사 관용입니다. 하지만 With tolerance 관용과 함께 무관용이라는 것이 오기마련이죠. 문장의 주어는 이 녀석이라서 주어동사 일치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which means 그 말은 관용은 must imply some sort of ultimate good 궁극적인 선의 일부를 암시한다는 것이죠. 관용하는 거 관용 내가 참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참는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내가 너희들 인정할게. 관용이라는 것이죠. 그 말은 관용은 또한 goes against the very nocious cultural relativism.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열심히 읽었던 문화상대주의라는 개념에 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tolerance라고 하는 건 궁극적인 선이 있다라는 거니까요. 근데 궁극적인 선이 있다는 것은 선악의 경계가 없다는 선악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문화상대주의에 맞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경계 또한 make 여러가지 논리의 경계는 cultural relativism impossible 문장에서 이렇게 잘리겠죠. 문화상대주의를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문장의 주어는 이 녀석입니다. 동사가 s가 안 붙어서 복수니까 저기 make의 makes가 아니라 make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 글을 한국말로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문화상대주의는요. 모든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를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되게 좋은데요. 문화상대주의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어요.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라는 점인 거죠. 도대체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이 없다는 걸까. 일단 기본으로 옳고 그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문화이든 저 문화도 인정하고 저 문화도 인정하는 거니까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첫 번째로 우리가 옳다 그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상대주의는 어떤 걸 갖고 오냐면 해결책으로 관용이라는 걸 갖고 오게 돼요. 관용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우리 다 착해야 되잖아. 우리 모두 쟤들도 같이 살고 저기 같이 조화로운 지구촌을 만들려면 저기 이슬람 애들도 좀 받아들이고 북한 애들도 받아들이고 미국 애들이 좀 총으로 애들 막 총기 난사하는데 그래서 미국이라고 치고 걔네들의 차이점을 인정하자고 모든 문화는 다르잖아 라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용을 갖고 오게 되는데 이 관용이 라는 것은 기본으로 궁극적인 선이 깔려있는 겁니다. 착한 거예요. 그리고 선한 거죠. 궁극적인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용 정신을 채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없다며 옳고 그름이 없다며 문화상대주의잖아 어 잠시만요. 문화상대주의는요 옳고 그름이 없는데 옳고 그름이 있네요. 이게 바로 논리적 일관성 상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상대주의 중의 입장이에요. 문화마다 다를 수 있고 인정하자.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 하지만 생명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혹은 어떤 자유라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 훌륭한 것들은 남들도 좀 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찌 보면 문화상대주의적인 자세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문화상대주의적인 자세를 갖고 남을 이해하되 그들이 누려야 될 것을 못 누리게 된다던가 우리가 그런 훌륭한 권리 같은 걸 뺏기게 된다던가 이럴 때는 충분히 절대적인 근거를 갖고 싸워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문화상대주의가 상당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재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을 열심히 순서추론으로 설명한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다음에 보너스 동영상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